안녕하세요 진짜 눈 세상이 됐네요 눈 세상이 됐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이돌에도 저희 여기 저희 동네 운동장인데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지금은 그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동네에는 눈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파이팅! 오늘 따라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응 목욕 제대로 안 해보니까 비듬이 나오잖아 엄마 이리 이리 다 물 뿌리면 다 다 먹었어 아니 머리를 잘 감아야지 엄마 선생들이 샴푸를 해서 머리를 잘 감아야지 엄마 샴푸를 해서 머리를 잘 감아야지 엄마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머리만 다시 감자 어머니 나 머릿속 한 번만 드시라고 했죠 맛있는 거 여러 번 먹지 말라고 했죠 한 번만 드세요 한 번만 왜 그렇게 어머니 왜 그렇게 왜 그러세요 맛 좋다고 해서 막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맛 좀 한 번만 먹었죠 오늘따라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기운이 없으시냐 나 옆에서 봐야 할 건데 엄마 목욕해 놓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하는데 새벽에 막 목욕해서 나도 자고 있어 모르니까 못 보네 목욕 하긴 하세요 진짜 왜 알죠 근데 샴푸를 잘 해야 되는데 엄마의 머리를 해 밥 먹고 나서 물어봐야겠다 샴푸가 어느 건지 엄마한테 오늘 또 잤어요 거기서 조금 무난해 저 목욕 들으려면 정말 어디 아파 아니요 근데 왜 잠을 자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벤트가 가니 코르크름도 그 안에 씌웠죠 그래 슬때먹고 누웠죠 음 으 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